아 상대를 좋아! 하이 아니 뭐가 왜 네 밖에 없노? 몰라 아직 다 알았어 응 아일로 아침부터 오자마자 네 얼굴봐서 비율이 나쁘다 아우 오자마자 시기야! 무슨 나쁘게 생기지 말자 봐! 야 잠깐만 여기 뭐 묻었다 응? 아니 너 내가 칠 칠하냐? 아니 쌀맛달란다 칠 칠 칠 뭐야 이거? 어떤 피곤 Pareto 뭐야 이거? 뭐야 이런 거! 여긴 남은ês 언니 머리 염색 진짜 있어! 아니지! 아니 이쪽을 광을 세로 염색을 한 거야?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안쪽을 보라색으로 봤는데? 아니 그러면은 원래 머리가 염색하겠다는 거야? 방게 필요로! 언니 머리 광을 이 신기한 일인가? 아니 근데 방울아 진짜 신기한 게 온 거야 근데 또라가 오늘 아직 한 마리도 안 먹었다는 거야. 나 심장이... 와이라니! 난 솔직히... 소떡소떡에 케찹이 더 맛있다고요? 약간 칠리소스는 질리는 것 같아. 응, 그렇구나. 나는 약간 보험사기보다는 등등사기 쪽이 좀 더 자신 있는 것 같아. 쟤네 둘이 서로 다른 얘기라고 했어? 그러게.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또라가 아까부터 심장을 움켜쥐고 손들만 쳐다보고 있어. 왜 이러고? 닥치부터 석도한테 신장을 주먹으로 세게 맞은 게 아닐까? 응? 뭐야! 아! 먹는 얘기 했더니 불꽃보다 나 심치니까 참아야지. 봐봐! 니가 뭐 아침부터 짱한 얘기만 하고 가면은. 니가 평생 자기 직견된 거여서. 아무것도 안 맞지. 뭐야! 야 너는 평생을 사랑치고 날씬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나마 관리에서 이런 거거든. 내가? 사랑치고 날씬을? 알았다! 아침부터 뭔가 신경쓰이고 더 꼴끄러기 같거든? 아 방울이가 눈치를 챘나? 무슨 동을 안 샀다! 아 어떤지 아침부터 배가 묵직하니까 좀 덜하더라고. 무슨 말이야? 한잔 드시지? 숙쩍쩍! 내 몸을 사는 거 아니야? 다행이다. 뿌지? 아 뿌지카니까 뿌링클 먹고 싶네. 아 나 치킨집 좀 갔다 올게. 야 윤돌아. 같이 갈래? 같이 가려고? 단둘이? 침! 왜 저래? 왜? 뿌링클을 하고 마취킹 좋아하나 봐. 마취킹? 진짜 먹어야 되나? 아퍼? 아니 아까부터 왜 저 돌머리가 뭐라 하면 막 심장이 둥그리고 막 일어나. 내가 돌머리를 좋아하는 건가? 으아 어 어어? 어어... 아 뭐야? 딸란 예술학교..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. 응 그치? 아니 이 사툰가 치킨 먹으러 얼른 나간 김에 내가 또라야 얘기를 좀 들어보자. 아이 그래그래. 야 또라야 너 손주 보면 어떤데요? 아니 뭐가 이상하다 막. 심장이 두근대고, 숨이 강거리고, 숨이 차오는 거 같아. 신부전증 아니야? 야! 그래? 분위기 끼지마. 아니 근데 신부전이 뭐야? 아 뭐 그 중치전 감자전 비슷한 거야? 아니야. 신부전이랑 이제 심장이 빨리 떠서 이렇게 병 생기는 그런 거야. 야! 그러면 또는 중단에 넘으면 가겠지? 또는 맨날 깡사라한테 이 비오였냐고 까바라 그러는데. 어치 돌아야? 어? 어 그래. 아니야. 아니야. 이건 병이 맞아. 무슨 병? 사랑을 하는 사람이 걸리는 마음의 병! 뭐야? 그럼 지금 또라가 속도 좋아한다는 거야? 뭐야? 이건 속도를 좋아한다고? 뭐야? 왜 이래? 아니 그게 그러니... 아니 뭐 속도 뭐라고 하던데 무슨 말이야? 어? 속도가 안 좋아! 속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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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속도, 속도 맛있겠는데? 나 빈색집 좀 갔다올게. 어.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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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기인데? 먹개비만 보면 저런가? 아니 진짜 유명하다. 아니 진짜 유명하다. 그러면 너는 속도를 어떻게 생각하는데? 어... 아니 뭐 맨날 싸우지만서도... 괜찮은 정도 있지? 뭐야 뭐야 뭐야? 어... 보자. 아니 뭐 밥도 양무지게 잘 먹고. 응? 뭐 밥도 배치롭게 잘 먹고. 어? 밥도 뭐 배터롭게 잘 먹고. 그럴거면 그... 꼴대지를 만나는게 맞아? 예! 이 사람이 좀 해! 다운이란 무엇을? 그 사람이기에 설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. 하아!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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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는 상담을 하는 거야? 드라마를 보는 거야?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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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단계. 법을 알고 나를 알아야? 100점 100승. 일단 속도 마음부터 떠보자. 좋아. 미쳤다. 왜? 뭐라니? 야. 아까 보니까 너 속도랑 얘기 잘만 하더만. 네가 가서 물어. 맞지 맞지? 아니 나 그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생각나게 해줄까? 시간 낫자 어 아 알지 알지 뭔지 알지 정문이 나와가지고 아 맛있겠다 자 속기야 진짜 왜? 어 내가 그 연기를 배워볼까 하는데 아 그래? 아니 왜? 아니 그 오징어 게임 속장 초코미 게임 오디션을 보려고 아 그래? 근데 너는 이미지가 초코미보다는 약간 산낙지 쪽이 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어어어 아 여튼 그 쭈꾸미를 사랑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때는 너가 좋아하는 걸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면 좀 작을 수 있을 거야 어? 어 그러면 석두야 너는 그 사랑하는 연기를 할 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연기해? 어 돈다치 제법인데 그러니까 역시 사기꾼의 스킬은 다르다니까 음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아니면 얻지 못 하는 거 게는데? 쭈꾸미 오빠 아 니가 쭈꾸미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이거 생각날 때 안 먹어야지 진짜 맛있거든? 나 기사장 갔다 올게 야 쭈꾸미야 쭈꾸미 쭈꾸미 야!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봐야지 그냥 좋아하는 거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먹을 생각만 하잖아 뭐라고 뭐지? 우와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거야 진짜 싸울래? 우왕은 너무 좋아 이루왕은 탁구 너 지금 나 협박하냐? 야 나 좀 싸워보게 서로 그렇게 잘 봤어 그냥 우리가 뭘 떠보고 말고 할 거 없이 우리 진솔한 얘기할 수 있게 잘해줘 좋다 좋다 또라야 니가 쐈꾸미 마음에 물어봐봐 잘 먹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진솔한 진솔한 저는 매니저 김닭 씨입니다 다음 스케줄로 인상 오늘도 매일도 매일 매일 비켜줄 수 없는 하늘입니다 뭐야 쟤네 어디 대회 나가? 뭐 들어갔지 아 저 또 도미나 같네 어? 우린 놈의 신나 나도 진사 아 맞다 고맙다 뭐가? 나 그때 나 우리나라 떨어졌을 때 니가 학원 소개시켰잖아 그래 왜? 아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워서 아 고마운데 학원 우리 또 분식집도 맛있고 다 안그리고 안그리고 미사식장도 맛있어 야 고맙다 근데 갑자기 화를 해 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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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신부장장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차오르고 가지 않으셨어요? 네 맞습니다 네 신부장장입니다 네 운동을 꾸중히 하시고 스트레스를 좀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? 아니 내가 문학센터 나가서 천재차를 놓쳐가지고 스트레스 가까이 흔는 것 같아 그래서 매수꾸를 보는 스트레스 받아서 막 감성판길아 아니 명의네 명의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뭐야 또 놀아가 또 꾸를 보고 설레가 부르는게 아니라 진짜로 막 스트레스 받은 거 내가 한 번 호호했던 거야 야 내가 말했잖아 야 지지국적적이라고 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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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속도가 분명 마지막에 좋아한다는 사람은 너 한다고 했는데 이 Fitz ¡A.Y.O.O.O.O.O.O.O.. 통 Centre 틀기 스 عن다 노을 M&R SEAN 아니 너 우리 순간만 hue 아 low 수난맛 듣고 기절하는 사람 처음 방 local 저 Frankfurin 퍼를 너로 수난맛 맛있겠는데 아 매점 병원 매점에서 먹고 올라가야네 하아 소연 rank 에 아니..너..놀이 순한맛! 화가 나 진짜..너구리 순한맛 듣고 기절하는 사람 처음 봤네 왜 이런 맛인가 쟤는? 너구리 순한맛 맛있겠는데? 아 매점..그 병원 매점에서 먹고 올라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